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게요 한국경제 3월 23일자 사회명 기사입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실버타운 골드 빌리지를 만들겠다 실버타운 다음에 골드타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골드타운 이름 좋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골드 빌리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부 지자체에서 우리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타운만 있었죠 그렇죠 저희 알뜰 실버타운 이름하는 그런 것들만 공급이 됐고 저희가 계속해서 불만이었던 게 왜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만 있어야 되냐 세금 열심히 내시는 우리 중산층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이제 그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하러 덴마크에 갔습니다 코펜하겐 어르신을 만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해야죠 이름이 골드 빌리지고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입니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노후 돌봄까지 함께 지원하는 곳이고요 모델로 삼은 곳은 아까 오세훈시장에 방문한 덴마크 거기인가 봐요 네 히비도브레 거기에 대표적인 노인 요양시설로 네 아마 여기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양시설을 찾은 거예요 옥합타운 그래서 어르신들 위한 그런 우리 개념을 실버타운 건강하신 분들 위한 그런 주택 그리고 요양시설 그럼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치매 노인 요양시설까지 다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설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 주거시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 골드 빌리지와 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 가정이 대표적이다 지역 수에 맞는 주거 보육의 일자리 등을 시설과 결합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기사를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린 중산층을 이용한 공공 실버타운 이름을 골드 빌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대통합형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만 사시는 곳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주민들 그래서 수영장이나 파크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복지관, 북카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실버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버케어센터입니다 이것은 주간보호센터의 고급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주민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복합 세대통합형 종합복지센터네요 네 어르신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젊은 층들까지 같이 오고 가면서 좋은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안심돌봄 가정입니다 이것은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이 기존에 있거든요 그것을 좀 고급화하겠다 그래서 서울형으로 잘 만들겠다 호텔 같은 좋은 가정 속에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중산층 실버타운 골드빌리지죠 네 중산층 어르신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택 플러스 여가 돌봄 의료 서비스 아주 복합적으로 제공하겠다 네, 그러니까 중산층을 위한 실버타운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짓겠다 이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세대통합 그리고 서로 돌봄이 가능한 아주 혁신적인 주거시설을 만들겠다 지역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덕 양노원 부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권역별 한 개소 시범 조성을 하겠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일단 권역별로 한 개소씩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아마 자치구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25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맞아요 기분이 좋네요 일단 시범 조성을 하고 잘 운영이 돼야 돼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공에서 하는 것은 고령대 복지주택 네 예전 이름은 공공실버주택 네 공파TV에서는 알뜰 실버타운 네 복잡합니다 저소득 어르신들 위한 말 그대로 실버타운입니다 네 그런데 중산층을 위한 그런 시설은 없었거든요 민간에서만 하고 있었지 네 그런데 이번에 중위소득 150%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골드빌리지를 만들겠다 근데 중위소득 150%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기준으로는 월소득 481만원 이하 네 2인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726만원 이하가 이 150%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우리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아마 어르신들 거의 한 90%는 네 거의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인데요 기쁜 소식인데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럼쇼 진짜 우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바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어르신들의 주택과 함께 체육시설인 수영장이나 파크골프장 스크린골프장 도 만들어지고 네 종합복지관 아동돌봄시설 북카페 세대통합협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독양논부지에는 현재 강동실버케어센터가 건축중이 된 그것과 연계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실 때 이런 중산층 실버타운을 사시다가 좀 몸이 약해져도 실버케어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계속 그냥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지역 주민들의 장점은 그동안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이용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실버케어센터입니다 그동안 이제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탈바꿈해서 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복합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시설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깊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제 딱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요 우리도 나이 들지만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곧 내가 이용할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현실을 반영해서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좋게 봐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게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청소년 동아리방 스터디카페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다 복합화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피시설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은 시설 그럼 고급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안심돌봉 가정입니다 일명 서울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2030년까지 대폭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어르신들이 살던 곳 그리고 자녀들이 자주 와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호텔 같이 네 그렇게 만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아주 고급화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영세한 것 같고 조금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고 느낌이 잘 운영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요 어떤가요?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 위치가 좋은 곳은 보증금이 비싸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서 들어오는 숙가는 올라가는 게 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이 어렵죠 그래서 주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안심돌봄 과정 표준안까지 마련해서 네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2억 9,300만 원씩 물론 이제 기준을 맞아야 되겠죠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 그리고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에 호텔 같은 집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네 거의 지금 한 3억씩 예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아파트 1층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인원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를 이용해서 1층에 주거공건에 야외 텃밭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안심돌봄 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이디어였죠 지금 아이디어도 괜찮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죠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네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 실버케어센터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심돌봄 과정이라고 어르신들이 가까이에 어르신들 살던 곳 가까이에 또 보호자 자녀들이 자주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호텔 같은 가정을 만들어서 고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좋은데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고요 일단은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큰 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좀 돈도 있으니까 네 이런데보다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소외된 부분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서비스 받을 곳들이 많아지면 좋죠 일단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생긴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고요 이 사업이 잘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별로 하나씩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도에 이제 또 쫙 파급이 돼서 네 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간에서만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려고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이 약간 주춤한 게 아닐까요 그래요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주택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꿈의 주택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계속 미달라거든요 어떤 분은 로또라고 왜 지원을 하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미달이었는데 로또 아닙니다 그리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이렇게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면 또 연기에서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주 좋은 소식과 함께 이제 잘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따뜻한 봄날 꽃구경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agora 다음 순서에 closer lesser faster kart 더 더 더 laser falta 서